편하고 언니 이걸 제가 좋아해요. 진짜 너무 고마워요. 아니야. 내가 떠오르는 거 하나 더 막... 진짜요? 아, 성실이야. 진짜요? 그렇게 해드려야겠네. 언니 가서 뭐 할 거예요? 뭐 하고 싶어요? 제가 다 맞출 수 있어요. 진짜 미안하지만 나도 진짜 다 맞출 수 있어요. 혜나 언니랑 되게 친해요. 저도... 나랑 성에 좀 맞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. 다시 체크인을 해야 된다고? 지금 충격에 벗어나야겠어요, 빨리. 아니, 너무 심하지 않아? 우리 진짜 경각심을 가져야 돼. 걸어간다, 차 타고 간다? 어? 길어 걸어간다. 언니가 진짜 걸어요. 언니는 가네? 그래서... 왜 뛰냐고요. 그런 상식은 어서 나올까? 이 언니, 로마에 정신도 내버려 두고 왔네. 야! 야, 테이프 까? 테이프 까! 2021년 3월 fa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